다시 나를 설레게 하는 노래, 조삼차트 2위 볼게요. 아 또 퀴즈야? 이번엔 내가 맞춘다. 오케이 오케이. 자 이수영 씨가 직접 우리에게 내주는 철거방 퀴즈라고 합니다. 아 이거 추억의 철거방? 아 벌써 약 올라. 언니 약간 심리전에 강해. 우리같이 쉽게 흥분하는 애들 못 이겨. 흥분하는 애들 못 이겨. 어? 열어준다고? 이렇게? 못 맞춰요 여러분은. 못 맞춰요? 뭐라고? 잠깐만 잠깐만 타임 타임! 언니 또 춤추려고 그러죠? 이 언니 또 춤추려고! 아니요 잠깐만! 아이 진짜! 봐봐. 아니요 잠깐만! 아니요 잠깐만! 아아! 춤 만나면 춤추려고! 아예 안 보여. 어? 봤죠? 눈눈 안나라고 되어있는 거 같은데? 어 눈눈 안나. 그건 제시잖아. 자 조삼차트에 눈눈 안나. 눈눈 안나? 내가 봐. 여기 봐요 봐! 안 보여 안 보여. 안 보여 안 보여. 안 보여 안 보여. 뭐야? 있어요? 안 보여. 어? 정답! 정답! 뭔데? 정답! 뭔데? 뭐야 조나단? 아이고 왜 이렇게 빡빡해. 저 언니는 생리한다. 아 뭔데? 아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해. 맞아요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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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뜨면 찾아올까.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. 행여 한 맘 돌아보면. 그대 역시 외면 하고 있네. 바람아 멈추어 다오. 세월 가면 잊혀질까.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. 귀찮아. defin. 아아. 그대는 왜 뭐 하냐. 바람아 멈추어 다오. 시선 것 같아. 시동 것 같아. 시동 것 같아. 시동 것 같아. 네. 난 놀라.. 아아아아. 아아아아. 이러니깐 숨 차지? 어깨에 누가 망치로 쳤어. 아니 안 되겠어. 언니는 게스트 채처럼 돈 내고 가요. 그게 노래방 퐁 다 뽑았어 언니.